욕봄과 소호가絡み合う 가つてない復讐劇 제주도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만! 사람이 죽었어요! 팝 묻어요, 섬에다가 여기서 요토로 20분만 가면 버려진 섬에 하나 있어요 거기다 팝 묻어요 저기! 이건 나무리의 저주예요 우리,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켰을 뿐이야 어쨋든 우리 7명이 최후의 승자라고! 섬우 상객이가 걱정 마십시오 괴물이 될 준비 끝났습니다 저소니 쓰기나 갔다 곧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너라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데 욕붙게 7명의 현실과 우리 친구 알까? 7명을 연결하는 어떤少女의 사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자매가 누워 죽였는지 방담이가 살아있었던 거야? 너희들은 내 짓대로 움직이는 말이고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건 확실해요 희해, 죽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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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든지